아! 서셨잖아 철민씨 일 이따구로 할거면 피해 그만두고 그만둬 죄송합니다 일을 두 번 세 번 할거면 철민씨가 왜 필요해? 안그래? 됐다 가서 회의 준비나 해 네!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맨날 뭐라고 하는거야? 아니 내가 괜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구박받으려고 회사 들어온거냐고 진짜 아 회사 먹을 것도 어? 이거 옛날에 유행했던 모자네? 나 이거 많이 썼었는데 이..이게..왜.. 이게..왜.. 철민씨 회의 준비 아직이야? 또 어디 간거야? 내가 안 보이는건가? 아무튼 맨날 지멋대로 회사가 장난이지 아주 아무튼 맨날 지멋대로 갑자기 일이 재밌어지려고 하네? 갑자기 일이 재밌어지려고 하네? 갑자기 일이 재밌어지려고 하네? 갑자기 일이 재밌어지려고 하네? 장렬 좀 쳐볼까? 뭐지? 아..이거 왜이래? 아..이거 왜이래? 팀장님 대단한걸 숨겨놓으셨네? 뭐지? 좀 더 걸려줄까? 뭐지? 이게 어떻게 된거야? 뭐야? 팀장님 생각보다 귀여운 면이 있었네요? 어? 철민씨? 어..그게.. 이게 요즘 다시 유행하는 모자인데 아.. 팀장님 제가 정말 뭐 안 보일거라고 생각하세요? 철민씨 진짜 안 보이나 본데? 보이거든요? 그니까 빨리 제 물건 돌려주시죠 지금 안 돌려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뺏을 거예요 내가 보이면 너가 뭘 할 수도 있는데 네? 팀장님.. 자세 좀.. 철민씨.. 오늘 혼 좀 나자.. 팀장님.. 팀장님.. 그.. 자세 좀.. 팀장님.. 그.. 자세 좀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